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, CT 등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평균 7.7건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3억 9천 8백만 건이었으며 국민 한 사람이 평균 7.7건의 검사를 받아 3.13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피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1인당 검사 건수는 2020년 5.9건이었지만 2021년 6.4건, 2022년 6.8건, 지난해는 7.7건까지 늘었습니다. 전체 의료방사선 검사를 종류별로 보면 일반 촬영이 77.2%로 가장 많았고 치과 촬영이 11.6%, 가슴 촬영 5.4%, CT 4% 순이었습니다. 픽폭 설량은 CT가 67.3%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일반 촬영이 26.5%, 혈관 촬영이 2.3%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방사선 이용이 증가할 걸로 보인다며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